이 놓 디λ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주 극악무도하다는 잠모터! 잠미니는 못 깨는 타워 오늘 타워 깰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럼요 저는 잠미니가 아니고 31살이기 때문입니다 저 joy-in 너 잠미니? 저 잠미니 너 잠미니 맞구나 하지만 나 31살 어른이기 때문에 잼모타 정도는 손쉽게 깰 수 있답니다. 못 깨면 잼민해.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 못 깨면 잼민이 할게요. 뿅. 당신은 잼민입니까? ㅇㅇ, ㄴ, ㄴ. 정답은 요기. 절대 정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난 잼민이기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럼 나도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볼까. 뭐? 떨어진 건 아니겠지. 나 한 번 클리어 경험했는 고수라고. 헐. 너 잼민이 아니었구나? 잼모타 오늘 정상까지 올라간다. 오. 잼민이 오늘 많이 울겠네? 그런가? 삐? 잼민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잼민이. 아니? 급식충. 아, 진짜? 잼민이들이 잘못하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는? 아니. 아니야? 폭법소년. 진짜 그래? 모르시네. 아, 여기 정답 어디지? 아... 잉, 찾았다.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 거는 몰랐겠지. 이게 바로 어른들이 쓰는 야비한 수법. 제작자, 카와이. 잼민이 친구들 잘 들어라. 이게 바로 어른의 힘이다. 자, 한 번에 깨주지. 야, 아직도 거기니? 난 벌써 초록 공간이라고요. 아, 금방. 금방 따라주면 줄게. 저는 한 칸 위에 올라왔답니다. 자, 점프. 점프. 개구리 점프. 점프.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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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괜찮아. 지금 얼마 안 떨어졌다고. 순발력으로 바로 착지. 요맨이 귀여워. 요맨이 개피인데? 괜찮아. 다 이제 안 맞으면 되지. 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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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롱. 같이 가, 요맨아. 쩌롱 쩌롱 쩌롱. 따라잡아봐. 압황. 쩌롱 쩌롱. 죽으면 안 되는데? 쩌롱 쩌롱. 죽으면 바로 따라잡히는 거야, 요맨아. 뭐야? 흡. 점프. 이런 함정으로 날 막을 수 없어. 자, 찍는 건데요. 그냥 확 찍어버리죠. 옆에서 떨어지는 거 나 봤어. 근데 뭐 이쪽까지 간 건 아니잖아? 맞아. 이거 어떻게 간담? 와우. 와, 저기 어떻게 가는데? 흰색. 야, 넌 눈 못 깨겠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 너무 많이.. 까와이! 시리얼 까와이! 어 뭐야 잉헤맨님 부르네요. 안녕하세요. 님 혹시 재민이? 나도 재민이 못 깨는 중. 팬이에요. 랭. 감사 감사. 나는 짐보랑! 야 애들아 벌써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응. 물론이지. 쉬운데? 나 거기서 나..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리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왜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거지? 이 녀석..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만. 넌 뭐야? 태초까지 떨어져 보아야 정신 차릴 텐단 말이야. 와 드디어 여기 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깨는 거라고? 아우 딱 붙어. 얘들아? 그래. 그래 맞아. 이러고 뛰라고? 아니 근데.. 뛰어질까? 좀 옆에 벽이 있잖아. 좀 피해간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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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안 뛰어줘? 아.. 왜 안 뛰어줘?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Nick.. 아.. 악마씨 진짜 힘든거 이 친구가 나를 길을 안내해주겠어 나 오늘 젠부터 처음으로 클리어 할 수도 있어 나 오늘 처음 클리어 해보는거거든 바닥에 흰색 민트 어디야 뭐였더라? 좋았어 좋았어 오해는 오해인이었나? 리아씨 알아서 하세요 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오케이 그럼 여멘이 물어보면 안아알려줄게 괜찮아요 저는 안알려줘도 친구와 함께라면 무서울게 하나도 없어요 여멘이는 민트회오리에서 못 벗어날거 같은데 그정도라고? 민트회오리 나 원트커트 했는데 오 왔다 왔다 할수있을까 여멘이? 여기가 길이구만 이 친구가 알려줄거에요 하지만 친구야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사랑해 사랑해 와 야 우리 진짜 많이 왔다 와 야야야야 여민아 나 먼저 갈게 니 친구 쩔 드라 너 친구가 리아 데리고 가는데? 내 친구가 냈는데? 아니야 잠깐만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니까 니 친구 리아랑 같이 가는데? 아아아악 떨어졌나 보다 왜 떨어져 왜 떨어져 달려 리아야 너 거기까지 떨어졌구나 나 망했어 그 친구는 어디 갔니? 그 친구는 위에서 달리고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또 떨어질 뻔 했네 나 정말 멋지게도 태초마을에 입성 진짜 아쉽다, 리아야. 어떡해. 우와, 말투 개킹받네? 어떡하죠? 너도야 평생 재민이 해야겠다. 안 돼! 점프에 지금 힘이 생겼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좀 과했나 봐, 사람들의. 사요나 알아보, 그노 베이베. 어우아, 어우, 어우, 어우! 거리 좋아! 이겹은? 자, 드디어 다시 올라왔다. 태초에서. 지옥에서 내가 돌아왔다. 오케이. 됐다. 진짜 깨겠는데, 오늘? 나 할 수 있을까? 스위치 그럼 최대한 왼쪽으로 가 검정색 공간 마지막인가 마지막 직전이야 알 수 있다 여민아 구독 완전 검정색 와 안 보여 여기는 옆으로 가야 돼 많이 아파 나이스 와 두 대 맞고서 반피 황진 금물이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안 보여 왔구나 왔어 나 깼어 나 깼어 수고하셨습니다 리아 클리어 했다 와 자 여러분들 잼 모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리아 빼고 자 가자 가자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야호 예이 해야겠지? 김니아 너 못 깼다고 숨어있는 거야? 김니아 어딘데? 아 여기 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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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